Q. 안녕 A. 생방송 뮤직뱅 우와! 오늘의 부ician 복합은 어후! Cal HUD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훨씬 반갑네요 아 진짜요? 진짜요? 아 진짜 반갑네요 아 네 그런 김에 이제 예금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 그럼 단체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1, 2, CONNECT! 안녕하세요 N.I.P입니다 아니 저기 뚝뚝뚝 저 빼고 너무 즐거우신 거 아니에요? 아 제가 멤버들을 봐가지고 좀 신났네요 혼자 네 오늘은 N.I.P 컴백이니까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컴백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이번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 메리페스터 데이 원은 저희가 하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세계에 선언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 타이틀곡 퓨처 퍼펙트 패스터 마이크는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걸 찾아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곡입니다 와우 맞습니다 김성수씨 네 그리고 제가 좀 보태보자면 이번 이제 저희 곡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포인트이니 기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쵸 니키씨? 네 그리고 더 멋있어진 비주얼에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 비주얼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무대도 소개해볼까요? 네 여름과 잘 어울리는 곡 TFW를 포함한 N.I.P는의 무대는 잠시 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박현서씨의 상큼한 컴백 모델부터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AGQ Q 고맙습니다.